하하하하 진짜 웃겨 맞지? 그래서 그래서 내가 딱 올라갔는데 마침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진짜? 아무도 없었어? 그래서? 그래서 내가 내 찜 내 땅 내 땅 내 찜 이렇게 딱 했지 그랬더니 자 모두 조용 조용 바로 시험부터 본다 시험이요? 아 단어 시험 맨날 보잖아 뭐 색상스럽게 아 안 해왔는데 아 자 뒤로 넘기세요 아 선생님 제발요 제발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5분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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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? 선생님 5분만 주세요 5분만 알았어 그럼 5분만 됐어 시험 봐도 80점 아래는 4시간 보고 가는 거 알죠? 아 오늘은 누가 선생님이랑 같이 퇴근하나 보자 아 아 아 파이어 제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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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시간 다 됐다 5분 책 닫고 시험 보겠습니다 아 나 망했다 아 망했다 나 망했다 헤헤 파이어 제공 제공 아 제발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자 뒤로 남기세요 헤헤헤 헤헤헤 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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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 다 했죠? 자 연필 사람이랑 바꾼다 채점 와 오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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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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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피고 서로 채점 해주기 아 오 오 오 백설아 100점이야 와 헤헤헤 와 백설아 대박 너 100점 나는 몇 점이냐 하 gan chiar 마 하 wa 아 필요tor 아 마 어 형 해 빅 Sher 이따 선생님이랑 같이 집에 가야 겠네 어어 맨날 서라야 먼저 가 하나 만 맡겨. 하나만. 아야. 필요 없다. 허철희 다 남아야 돼. 아 허철희 남아서 하고 가야 돼. 비키는 이따 선생님이랑 같이 집에 가야겠네? 아 맨날 설아야. 먼저 가. 나는 굴렀어. 1 더 1 1 더 1 1 더 1 영어 선생님한테 수각음질 내는거야 1 더 1은 2지 1 더 2 1은 귀요미 그럼 뭐야 2 더하기 2도 귀요미 3 더하기 3도 귀요미 귀요미 아 나 ain't 뭐 하는거야? 얘기 뭐 하는거야? 뭐야 수업시간에 쪽지나 나리고 그러면 되겠어? 여기야 편의점 콜라 1 플러스 1임 콜라 1 플러스 1이 지금 왜 중요하니 이게 지금 응? 아 진짜 아 빨리 끝나라 아 제발 빨리 끝나라 나 지금 학원에 있는 게 너무 싫어 나 집에 가고 싶어 비키야 너 어차피 빨리 끝나도 남아서 단어 시험 보고 가야 아 맞다 아 나 집에 못 가 못 가 못 가 나는 집에 못 가요 못 가 못 가 갑자기 무슨 노래야? 그냥 지은 노래야 못 가 못 가 집에 못 가겠네요 못 가 못 가 나 너 시험 봐야 돼 못 가 못 가 너 때문에 나도 못 가 집에 최근 한 번 빨리 해보자 오비키 진짜 야 어 리온 어 6학년? 리온이 아직 학원에서 안 왔는데? 아 아직 안 왔어 넌 학원 안 다녀? 어 난 학원 안 다녀 와 완전 부럽다 난 영어학원 가야 돼 완전 부럽다 진짜 야 오리온 금방 올걸? 아 부럽다 난 간다 영어학원 나처럼 학원 안 가는 사람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저귀는 새처럼 산들바람